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 2회 기능사 이론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재하고 함께 참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주택정원의 작업들에 대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시설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작업하는 공간이죠 장독대라든지 빨래건조장 채소밭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고요 파고라는 무슨 휴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주정에 있거나 후정에 있거나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보도록 하죠 2번입니다 상점의 간판에 세 가지의 조명을 동시에 비췄을 때의 백색광을 만들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세 가지의 기본 색상은 이거는 색광이죠 빛의 3요소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가법 혼합과 간법 혼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보는 가법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빛의 삼혼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삼혼색은 빨강 레드, 초록 그린, 파랑 블루여서 여기 있죠 빨간색, 파란색, 그린에서 RGB 컬러라고 우리가 하는 거에요 보통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광을 비추어서 나타내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색을 겹칠 때마다 밝은 색으로 가죠 그래서 세 개를 다 합친 중간에 있는 색은 백색으로 보이는 것이 가법 혼합이 되겠고요 색상이 탁해지는 간법 혼합은 색녀의 3원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보는 색상이 RGB 컬러라고요 그걸 인쇄할 때는 CMYK 컬러라고 해서 시안이라든지 C, 옐로우, 마젠타 이렇게 해서 색상으로 치자면은 자주색 정도 됩니다 마젠타 그래서 하늘색 정도 되고요 시안은 여하튼 이 CMI 컬러가 3원색이 되겠습니다 색녀에 그래서 얘들은 섞으면 섞을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스텔이라든지 이런 색상이죠 색이 탁해지죠 이거를 감법 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GB CMI 컬러를 꼭 애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보게 되면은 색의 3요소가 아닌 색광의 빛의 3요소를 가니까 RGB를 찾으면 되겠죠 RGB 여기 있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죠 3번입니다 물체를 투상면에 대하여 한쪽으로 경사지게 투상하는 미연이에요 그래서 전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면도는 수평면과 평행하고 잘 들으세요 수평면과 평행하고 뒷면, 측면의 각도가 한쪽에 경사지는 측면이 30도, 45도, 60도 아마 앞 관연도 문제에서 제가 이걸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이와 같은 투상도를 그리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사를 가지고 있는 사투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서술이 계속 되어 있는 해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등각투상도라고 하는 것은 수직면에 대해서 양쪽의 수직면과 수평면에서 각도를 갖는 거에요 그래서 그 각도가 어느 정도의 각도냐 60도에서 30도를 가질 수 있는 부등각이죠 그래서 부등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위쪽과 이쪽이 다 120도, 120도, 120도씩 갖는 등각투상도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참고적으로 이번에 사투상도가 나오면 다음에는 등각투상도가 나올 겁니다 애호두세요 3번 답은 1번에 있는 사투상도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사적지의 유형 중에 제사나 신앙에 관한 유적으로 해당하는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당이죠 사당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유교문화가 들어오면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는 사당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제의를 지내거나 또는 위패를 모셔놓은 것이죠 자기 집의 어떤 영역에서 가장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뒤쪽이라든지 측면적 또 벗어나 있는 공간에 사당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조경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설명은 우리나라 조경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후정에 있는 화계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게 되면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서 계절의 변화감을 느낄 수 있다 풍수지리설과 또는 유교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문화와 풍수지리설이 또는 신선사당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못에 섬 하나를 만든다든지 이 섬은 복래, 영주, 방장이라고 하는 세 개의 섬이 있어요 그래서 연못에 세 개의 섬이 다 있거나 또는 하나만 있어서 그 하나를 영주라든지 또는 복래라든지 방장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아무래도 중국의 신선사상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들은 중국 조경에 대한 사항들이 약간씩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경관에 대한 대비 이러면 중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중국의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고려시대도 이와 같이 대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에 통경선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 비슷하라 그랬어요 어떠한 경치의 초점 형식이죠 초점 형식으로 시선이 본인이 서 있는 시선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큰 총림이라든지 이런 쪽의 좌우측에 큰 수목들의 총림을 놔주게 되면 시선은 끝에 그쪽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의 프랑스라든지 이런 평면에 넓은 공간에 시선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끝 쪽에다가 건축물을 지어 놓거나 분수를 놓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비슷한 통경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 그랬어요 시점으로부터 부지 끝부분까지 시설을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4번이 돼 있네요 7번 보도록 하죠 7번입니다 도시공원법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시공원에 구분이 되지 않는 것 법규에는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주차장법 그래서 국회에서 정하죠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이 시행령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행정수장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고요 다시 이것을 각 부장관들이 규칙을 정하죠 그래서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일반 행정의 양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뭐는 뭐는 어떻게 된다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보통 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해당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도시공원법에는 역사,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이 있고요 국립공원은 도시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이 자연공원법에 속합니다 조금 배워보도록 할까요 도시공원에서 우리가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상세하게 좀 공부를 하도록 하니까 교재를 좀 보고 설명을 드려버릴까요 먼저 생활권 공원이 있어요 생활권 공원과 크게 주제공원이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생활권 공원부터 볼게요 소공원, 어린이공원, 글린공원으로 나누어지고요 글린공원은 다시 글린생활권, 도북권, 도시지역권, 광역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과거에 소공원의 설치기준은 아무것도 없고요 유치거리도 없고 규모도 없어요 어린이공원은 250m마다 하나를 유치거리를 만들고 1500억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됩니다 글린공원은 좀 4개가 있어서 복잡한데 글린공원의 글린생활권권은 500m고요 도북권은 1km로 1000m를 합니다 그 이하는 제한에 없습니다 그리고 규모로는 만, 삼만, 십만, 백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광역권 글린공원이 면적이 가장 넓고요 주제공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공원으로는 역사, 문화, 수변, 묘지, 체육공원 그리고 도시, 농업공원이 있고요 특별하게 또 조례로 정한 공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치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제약받지 않고요 단지 면적에 대해서는 묘지가 10만 제곱미터 체육공원 만 제곱미터 도시농업공원은 만 제곱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역사, 문화, 수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제공원이 테마파크와 조금 전에 있는 생활권 글린공원을 크게 생활권 공원하고 함께 애호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립공원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8번입니다 중세의 클로이스테 가든에 나타나는 사분원의 기온이 된 사분원이라고는 하나의 면적을 이렇게 4개를 나누어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중앙이 분수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파티오적인 것 그리고 기타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시초는 밑에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스판에 있는 차바그예요 그래서 차바그가 굉장히 이색이 7km 되는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결접점 약 한 4등분 이렇게 되어서 차라고 하는 것이 숫자의 4고요 바그는 증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온이 만들어 시작된 게 바로 사분원이 되겠네요 9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클로이스테 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중세의 성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높은 울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어떤 색에 대한 설명인가 신비로움, 환상, 성스러움 이거는 자주색입니다 색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자주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수적으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색에 의미하는 게 어떤 성실 그리고 조용함, 평화 이 정도가 되겠고요 보라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앞에 있는 주황색이죠 2번에 있나요? 보기에 주황색 같은 경우는 친근감이고요 그리고 따스함 빨간색인 적색은 정열적이죠 정열적이고 금지, 기타 등등의 적색이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그림에 가로장칫물 중 볼라드로 가장 볼라드는 밑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맞고 사람이라든지 자전거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1번이 이게 트렐리스 격자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석등이고 파고라가 되겠습니다 평면상에서 점적인 요소들은 뭘까요? 점적인 요소들 석등이라든지 볼라드 같은 경우가 점적인 요소가 되겠고 얘는 선적인 요소가 되겠죠 얘는 하나의 면적인 요소가 되겠죠 11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뭐냐 눈으로 지각되는 거 이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